멈추식 고추가arrill 호박 고추가arrill 시원하시고 떡국 끓여 먹었어요 신뢰한 굴을 사왔어? 아주 싱싱해요 중간으로 생굴회로 먹고 중간으로 떡국 끓여 먹었어요 맛있게 드시네요 아주 싱싱해 이렇게 싱싱한 부분은 없어 소금을 넣어야지 이런 껍데기 나오잖아 소금을 넣어 자고 소금을 넣어주면 소금을 넣어 불찍어 먹게 이거 매실 매실 그리고 고추장 이걸 개 이만큼 개 넣어야지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야 더 시원하지 맛도 있고 여기다가 마늘 좀 넣어줘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1스푼 2스푼 고춧가루 잘 섞어주고 식초 작은 컵에다가 이 정도 넣고 시지 않으면 더 넣어도 돼 이거 넣고 고춧가루를 좀 누르니까 더 넣어야지 3스푼 그리고 파 넣고 홍고추도 넣고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만들어서 이따 초장 찍어먹고 맛있겠네 초장이 그리고는 깨잼 넣고 벌써 초장 만들었어 여기다 초장 끓는다 음 맛을 봐 어때? 맛있네 근데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가야 아까 소금은 안 들어갔으니까 초장에? 고추장만 넣었으니까 이 정도로 음 좀 싱겁구나 응 싱거워 짭짤해야지 이제 초장 만들었어요 여기다 구워놓고 이따 굴 찍어먹게 굴 찍어먹게 저렴.. 음iem 생굴 회를 먹는 거야? 몇 butts 최대한 메시야 아 고춧가루 찹쌀가루 찹쌀가루 잘 먹겠습니다 생굴부터 먹어 봐야지 상큼하다 맛있어 이 집권 탱글로 먹어도 돼 살살 녹아 이건 표정 돌에서 탱글고 그래서 잘 자라구나 큰 게 양식 꿀이고 맛있다 아주 시원하네 초장 김맛이 맛있다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 먹으면 다 새콤 장날이나 먹지 그런 적 그러니까 떡국도 그리고 이런 거 무친이라고 초장 다 썼어 이제 새로 또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써 맛있냐? 아주 맛있어 표정불이다 이런 거 먹으려면 힘들어 나가서는 안 줘 그러니까 이런 걸은 없어 여기 칼슘이나 고칼슘 불에다 이렇게 칼슘이 많이 들었다 초장도 맛있다 아주 시원한 맛이 나 사먹는 초장은 텁텁한 맛이 있잖아 다 쓰다 미용 그런 거 쳐가지고 초장이야? 근육사 근육맛이 안 좋아 응 그렇게 탁 퍼먹어 선수네 잘 먹네 고기 참 마 Rosic 고기 고기 Tusk 안 Mi 지진 도내 내장 찐 고기 고기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1분 더 먹겠네 많이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